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으로 올해 겨울 한파가 가까워졌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요. 겨울옷을 장만하는 수요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패션회사의 겨울 전략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 두 번째 순서로 남극 탐사들을 위한 옷에서 시작해 끊임없는 연구로 발전한 패딩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업무와 여가, 정장과 운동복으로 양분화됐던 남성복 시장이 점차 경계를 없애며 편하고 실용적인 일상복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여러 벌을 사기보다는 제 역할을 하는 한 벌의 옷을 찾게 되고 활용하기 쉬운 옷의 수요가 높아집니다. 수요를 읽은 패션회사는 옷을 겹쳐서 또는 분리해서 입을 수 있고 한겨울에도 든든하게 갖춰 입을 수 있는 구성의 옷을 공안했습니다. 코오롱 그룹의 핵심은 실험 정신과 연구 개발인데 강철보다 15배나 강도가 높은 섬유를 사용해 가위로 잘리지 않는 내구성을 갖춘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연구 역량을 집약한 건 코오롱 스포츠의 안타티카입니다. 코오롱 스포츠의 패딩은 지난 1988년 남극연구소 대원을 위해 설계됐고 영하 70도의 환경에서도 보온성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제 패딩을 생존을 위한 의류라고 할 정도로 한파가 심해진 도심을 오가야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소재와 구조, 공법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근육의 양과 움직임에 따라 옷의 형태를 잡고 서로 다른 충전재를 섞고 균일한 온도와 통기성을 찾는 겁니다. 서멀 마네킹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고 그 온도에 맞게 안타티카의 일부분의 다운을 주입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발열 다운 그 다음에 빨리 말라야 되는 부분에는 패딩을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50년이 넘는 역사의 패션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쌓인 노하우는 경기가 출렁이는 동안에도 기술력으로 집중되며 패딩을 진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고맙습니다.